위나라 장군 등에는 197년부터 264년까지 67세 사망. 말더듬이지만 사마의 밑에서 운하를 완성해 백성들의 수혜를 줄이고 식량 수송을 편하게 만든다. 위나라 황제 조못대 방성장우 상서령이 된다. 249년 52세 총나라 강유의 장군 구한. 이흠이 수비하는 국산성 부근의 물줄기를 끊어 성안의 촉군이 항복한다. 조성에서 강유의 촉군을 격파하고 토구 장군 관내후가 된다. 255년 58세 총나라 강유가 적도를 포위하고 왕경을 격파하자 등해가 출전해 강유를 격파한다. 안서 장군이 된다. 방비를 철저히 해서 강유의 공격을 단곡해서 격파하고 등후 진서 장군이 된다. 263년 66세 천수 태수왕기 농서. 태수 견홍 금성태수 양흥과 함께 정서 장군 등에는 사마소의 총나라 정벌에 참전한다. 위나라 장군 제갈서가 강유의 퇴로를 끊는 사이 등에는 강유를 정면 공격하고 격파한다. 총나라 강유는 검각으로 도망간다. 위나라 주력 10만 대군을 이끄는 종해가 검각에서 강유에게 저지당하자. 등해는 제갈서와 함께 총나라 후방을 공격한다. 총나라 수도 성도를 공격하자 강유가 도착한다. 총나라 장군 마막이 항복하고 총나라 면중관의 제갈첨을 점령한 후 등해는 성도로 진격한다. 총나라 유선이 조주의 건의에 따라 등해에게 항복한다. 촉은 멸망한다. 태위가 된 등해는 현지 약탈을 금지하고 유선을 우대하고 오나라를 정벌할 것을 사마소에게 건의한다. 등해는 전공을 뽐내며 자신이 강유보다 낫다고 자랑한다. 264년 67세 부하인 위관 호열과 함께 종해가 등해를 모함하고 등해를 의심하는 사마소에게 체포된다. 종해가 부하인 위관을 보내 등해 등충 부자를 체포한다. 종해가 강유와 함께 사마소에게 반란하나 사망하고 등해 부하들이 함껄을 부수고 등해를 구출한다. 위관이 혹은 전속을 보내 등해 부자를 살해한다. 273년 사오십 년 후 옛총나라. 신하인 번건이 진나라를 건국한 사마염에게 등해 억울함을 호소해 등해 맞손자 등랑이 서진해 낭중에 임명된다. 조조의 장군 동군 태수하우도는 서기 220년 조조와 같은 해에 죽는다. 여포 부하 조성의 화살을 맞아 한쪽 눈을 잃는다. 190년 반동탁 연합군의 1원으로 조조가 분무장군일 때 그 밑에서 사마가 된다. 백마에 주둔하며 절충교위와 동군 태수를 겸한다. 조조가 서주의 도겸을 공격할 때 복양을 지킨다. 194년 장막이 여포를 불러들여 연주를 점령한다. 조조의 가족이 있는 견성에서 순욱이 급하게 불러 견성에서 여포군을 물리친다. 조조가 하북을 공격할 때 한암윤으로 후방을 방어한다. 220년 조조가 죽고 조비가 위왕이 되자 하우돈을 대장군으로 임명하나 4월에 죽는다. 하우돈은 매우 충성스러워 조조의 신임이 남달랐다. 조조의 침실까지도 출입한다. 청렴 검소하고 재물이 생기면 주위에 나눠주었다고 한다. 14살 때 자신의 스승을 모욕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직한 성품이다.